나 납치나가나봐! 아, 동료구나! 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그렇게 쳐다보지마... 아마 같이 조사하러 가는 거겠죠? 여기구만... 자, 동료! 가자고! 발자국 소리가 왜 내 것밖에 안 들리지? 야, 너 안 내려? 미쳤나봐, 같이 안가? 야! 이거 안테나 뽑아버린다, 안 내리면은! 내려라, 빨리! 자, 두 개! 으아아아악! 와, 이래도 안 도와줘? 양심이 터지셨구나...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슬렌더토비! 오랜만에 하는 슬렌더토비죠. 대충 스토리는 한 마을에 바이러스가 퍼졌고, 슬렌더토비들이 마을 주민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경찰로서 조사하러 가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바이러스가 또 퍼졌는지, 혹은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슬렌더토비를... 죽여보도록... 아,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할까?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플레이 게임. 아니, 뉴게임이 안 되면 어떡해... 뉴게임이 안 되면은... 뉴게임인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새로 시작하니까 데이터가 없겠지, 멍청한 게임아! 아니,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건가? 아, 아, 동료구나. 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 그렇게 쳐다보지마. 잠깐... 자, 물건을 챙기라고 하네요. 좋아. 아마 같이 조사하러 가는 거겠죠? 여기구만... 자, 동료. 가자고! 날짜 소리가 왜 내 것밖에 안 들리지? 야, 너 안 내려? 미쳤나봐, 같이 안가? 야! 이거 안테나 뽑아버린다, 안 내리면은! 내려라, 빨리! 아니, 왜 나만 가냐고... 역시나 슬렌더토비답군요. 10개의 아이템을 모아야 되네요. 어? 아, 또 이거구나! 스프. 한 개 먹었고. 아니, 근데 입구부터 무덤 있으면 어떡해? 어? 이건 뭐지? 왜 피가 묻어있냐? 불어납니다. 아, 그리고 꼭 이런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 퍼지면 꼭 이런 교회 같은데에 사람들이 뭉쳐있다가 다같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다같이 죽는... 뭔 느낌인지 알죠? 영화같은데 보면 항상 그런단 말이야. 자, 두 개. 으아악! 형사님, 형사님, 형사님! 형사님! 형사님, 내려봐요! 저 뿜뿜하나 눈깔이 봐? 눈깔을 그... 왜 눈깔을 그렇게 뜨지? 근데 여기가 좀 안전한거 같애 그나마 왜 다시 못하냐? 아니 이걸 다시 왜 못하냐고 와 이래도 안도와줘? 양심이 터지셨구나 그러네 양심이가 양심이 터지셨어 자 3개 아마 수프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 괴물의 이동속도가 빨라질거에요 4개 하지만 저 김앤팔 틀랜드토비에 정말 많은 스테이드를 깨면서 컨트롤을 는 사람이죠 5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정도의 컨트롤 식은 죽먹기랄까? 아 근데 저 괴물 한마리밖에 없는거야? 아니 무슨 저 괴물 한마리 때문에 지금 나같은 특수요원을 어 이건 뭐지? 어? 데이터? 뭔지 모르겠는데 뭐 먹었어요? 이걸 먹어야지 게임이 실행이 됐던건가? 뭐야 그럼 아직 이거 뭐 손풀기야? 그래 너무 쉽더라 나같은 공포게임 초구수한테는 너무 쉬운 게임이야 아홉개 마지막 한개 이런거를 바로 찾는게 공포게임의 감이야 삐빅삐빅 아 이쪽이구만 느낌이 왔어 저 소나무 뒤야 여기구만 여기구만 이쪽 뒤 왜 너가 있니? 근데 찾았어 저걸 먹고 도망가면 될거 같은데? 어 됐다 다 찾았다 어 괴물 사라졌어 뭐야 아니 나 괴물 있는줄 알았어 아 있구나 왜 못봤지? 빨간 애한테 가래요 어 근데 맞아도 이게 이거 먹으면 피채... 피가 회복되는건가? 왜 내가 HP가 있지? 야 나 살짝 때려봐 살짝 세게 때리면 안돼 어 야 잠깐만 나 죽었는데? 아니 살살 때리... 와 여기부터 다시야? 와 여기부터 다시야? 자 돌아가자 안 잡히기만 하면 되죠 나 진짜 빨리 깼는데? 뭐가 된거야? 미션! 어 어 어 어 어 이제 뭐가 바뀐건가? 플레이 뉴게임 아니 데이터가 없잖아 방금 먹었잖아 그럼 방금 먹으면 뭔데? 해명해봐 이 그... 뭐냐고 그럼 내가 먹은게 개빡치네 게임? 아니 총은 왜 준거야? 그럼 총도 못썼는데 아악! 대답을 해 아이씨 자 여러분들 첫번째 맵이 너무 짧은거 같아서 두번째 게임 로블록스 슬렌더토비 맵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무서워요 너무나... 야 왜 나 시작하자마자 뭐야 슬렌더토비가 저거 사람이네 사람이 아니네 아 아 아이템을 모아서 탈출하는거구나 옛날 그레니처럼 오케이 친구 니가 어그로 끌어 내가 아이템을 모을테니깐 말이야 너가 어그로를... 왜... 왜 나임? 잡아야지 못잡게지 아 왜 저한테 먹으세요 사장님 아 여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에요 예? 이 양은 뭐야 아 왜 저한테 먹으세요 이거 아이템 먹어야 돼 아 아이템 못 먹었어 한바퀴 더 돌아 어? 좋아 브랜드 실드 아니 왜 저만 아니 왜 저만 아 쟤놈이 안 죽여요 아 이러지 마세요 좋아 브랜드 실드 아니 왜 나만 아니 아니 여기 막 다른게 컨트롤! 아니 왜 저만 헛 도와주 어? 어디서